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준비된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으신 뒤에 마지막 6절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네가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너희 안에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비를 쳐부수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울 것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아멘 11월 말씀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벌써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이 되면 모든 세계가 왠지 알 수 없는 분주함과 붕 뜨는 시간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찍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구약 성경에 나온 유명한 찬양곡들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찬양곡이죠 다음 주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 노래에 담긴 비밀도 참 놀라웠는데요 알고 나서는 많이 부끄러웠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찾아가보지 못했던 여러 작은 선지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절이며 송축이라는 단어에 담긴 놀라운 의미와 비결을 같이 함께 찬양을 통해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책인 Sad Song에 들어가 있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곡을 통해 함께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호세야 선은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성경에 선지서가 많이 있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때 저는 부끄럽게도 말씀을 잘 모르고 무식할 때 대선지서가 당회장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대예배를 들어야 되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난 뒤에는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배가 대예배에서 여러분 참석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작은 방에서 예배드리는 아무것도 없는 음향과 여러 가지가 구비도 안 돼 있고 또한 목사님도 아닌 그런 분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예배당의 예배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옛 꿈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매일, 매주일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로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는 책의 분량 차이입니다 대선지서는 30장이 넘습니다 굉장히 길죠 분량상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10장 미만이거나 20장 미만일 경우를 소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비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위대합니다 엄청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께 어제 제가 목회서신을 보내드리면서 찬양 링크를 굉장히 좀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멜의 노래를 혹시 어제 듣고 오셨습니까? Song of Gomer 원래는 유명한 마이클 카드라는 유대인이면서 성경 말씀으로 된 많은 책들과 노래가 거의 다 성경 가사로 돼 있는 정말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분의 엘 샤다이라는 노래로도 유명한 그분이 원래 만드신 노래가 Song of Gomer이었고 이것을 한국의 찬양사역자인 강명식 씨가 고멜의 노래라는 번안곡으로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그 노래의 주인공인 고멜이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때 선지자들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하는 기괴한 모습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그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방법이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390일을 자고 왼쪽으로 누워서 반대로 했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게끔 했습니다 지금 보면 기괴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 수 있나요? 뒤척이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서 자는 그것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아무 인포메이션 없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면 아마 우리 리더십 분들은 회의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며칠 무리하더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기괴한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에스겔처럼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 그게 바로 호세아였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아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되죠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창녀 혹은 불륜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섹스에 완전히 중독이 된 사람인지 자기 남편이 버젓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리를 돌아다니며 남자들에게 나와 잠자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돈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보통 돈을 받고 몸을 제공하는 게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선지자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나와 잠자리를 가져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는 중독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은 호세아의 돈이었어요 호세아가 선지자를 하면서 무슨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는 인생을 향해 최선을 다했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그녀는 남편의 돈을 가져다가 자기의 정력과 욕정을 채우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집을 나간 애 엄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내연남에게 돈을 주고 내 부인을 도로 달라고 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합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이죠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런 개의 막장을 만나 하는 구절이 바로 호세아 1장부터 3장입니다 이런 걸 우리 애들이 읽으라고 그들은 거리에 나가 기독교 반대 운동을 펼치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은 기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자들 게다가 이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이 안미입니다 안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My people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로자가 붙습니다 앞에 로자가 붙으면 나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 둘째를 낳았어요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는 극류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Mercy on me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 앞에도 로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낳이라는 뜻이에요 극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그런 이름이었어요 호세아는 그런 아이들과 혼자 사는 아내가 버젓이 있지만 아내는 오늘도 어느 남자의 품에 안겨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오늘 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가서 내 아내를 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에스겔이 낫겠다 싶어요 바보 취급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두 동강이 난 채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되었죠 얼마 넓지도 않은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게 얼마나 넓다고 이걸 반동가리를 냈단 말인가 중간에는 아수르가 점령해서 혼혈 정책을 편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가 있어서 구분이 되는 나라 거기가 마치 DMZ처럼 다 피해가는 나라 그나마 남 유다는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북한처럼 정말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었죠 가장 유명한 말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죠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행과 우상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선조, 두목, 깡패 같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전히 범죄와 죄악과 연약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아와 가부를 짓누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호세아의 아내처럼 바라보셨던 겁니다 우상숭배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부관계의 문제처럼 여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노하셨고 또한 눈물을 잃으셨고 되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면 갈 때까지 가봐라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갈 때까지 가봐라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는가 갈 때까지 가봐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잠시 허락하신 뒤에 만신창이가 되어 또 두드려 맞고 울고 있는 아내 고메를 오히려 돈을 주고 되찾아오듯이 선지자들을 보내 북이스라엘을 향한 되돌아오라는 메시지와 호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탕자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죠 성경에는 둘째 아들만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진심이었을까?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후회하기 시작한 시점이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돈 다 받아서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호호의 우식을 했는데 이제는 라스베가스에 맨홀 아래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 그제서야 집이 그립다고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지 이걸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회개일까 하는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가 늘 나와서 쳐다보고 있다가 달려 나왔대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놈은 신명기 말씀에는 끌어내어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성경이 쓰여졌다면 이런 천하의 호로자식이라고 써있었겠죠 이건 폐륜화도 이런 폐륜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는 자식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 내 앞에서 빨리 죽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성경은 불효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죠 아버지가 돈을 떼어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잃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뭐라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전개가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끌어내요 이 나쁜 놈하고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을 줬대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니? 충격받는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더 놀라운 충격은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자식을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를 반겼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덮었대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면 끌려가서 죽기 때문에 그 아들 죽지 말라고 죽어도 싼 놈인데 죽지 말라고 피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놈인데 차라리 호적에서 내가 팔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놈에 지나지 않는 둘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아버지가 가서 자기 옷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 둘 다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아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저 집안 꼬락선이를 봐라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계속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찢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가면 안정이 있을 것 같았고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찢은 건가? 하나님이 다치게 했네 하나님이 했네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 위에 자막에 넣습니다 여러분 성경 5장 바로 위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족 속에게는 더 젊은 사자같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 한번 찢어져봐라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며 기가 막힌 삶인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갔다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너를 이용할지 네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 그래도 궁금하다면 갔다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찢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에게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 그 과정을 허락하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호세아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우리라는 말을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찢었잖아 가자 그분이 낫게 해주시겠지 하는 어이없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합니다 돌아오면 산다고요 돌이키면 살아난다고요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14절에 에브라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별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수른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한 시원이라는 별명도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원래의 이름은 야콥 아닙니까? 야콥은 남의 인생 발목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였죠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콥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를 통해 다루어주고 계십니다 야콥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화되어 가는 중인 겁니다 그 야콥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17살 때 끌려갔고 10년이 지나 그 나라의 총리가 된 30대의 혁신적인 인물이 되었죠 애굽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태양을 섬기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태양신을 섬기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제사장 그 나라의 우리로 치면 목회자의 외국인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낳은 아이는 야콥이 보기에는 온전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닌 거예요 혼혈아이인 거예요 반반씩 섞인 아이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안다면 이건 파격적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이었고 그것도 처다들이었기 때문에 야콥은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콥의 눈이 거의 다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콥이 죽기 전에 큰 아이를 오른쪽에 작은 아이를 왼쪽에 앉힙니다 큰 아이의 이름이 무나세 나의 모든 고통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들으셨다 마나세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나에게 축복을 더해주셨다고 해서 두 배의 과일이라는 뜻의 에프라임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야콥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크로스를 합니다 당황한 건 요셉이죠 아버지 지금 어두워서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이쪽입니다 손을 옮기려고 하죠 그때 야콥이 하는 말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뭘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거꾸로 앉은 건 내가 안다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다 큰아들 사용하시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고향 땅에서 형이 있었고 이삭도 형이 있었다 이스마엘이 있었다 그 우리의 아버지 이삭은 킥킥 때는 조롱하다는 뜻이었는데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시다는 이름이었다 이스마엘이었다 그런데 이름으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족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선택하셨고 나도 큰 사람이 아니다 형이 있다 애서가 원래는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선택하셨다 무수한 일을 겪었고 무수한 눈물을 흘렸고 고통 속에 울부짖은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고집 그분의 뜻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오늘 내가 보니 너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별명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고 바울이라고 지었고 베드로라고 지었는데 하는 짓은 가론 유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바울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술에 쩔어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그 아이를 향해 바울아 부르는 아버지의 심정같이 에브라임아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에브라임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륜이오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이오 하나님 보시기에 배반이었던 겁니다 호세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어지고 상처나서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열심히는 살았지만 이스라엘처럼 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참사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범죄 급증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했지만 경제가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굶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사업이 잘 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속고 사는 중인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에 돌아오라가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를 땅이 말랐는지 내어 보냈던 노아에게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 할 때의 돌아오다 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발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중인 겁니다 무속에서 돌아오라 잘못된 예배에서 돌아오고 거짓된 논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엉뚱한 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켰더니 모세에게 대하면서 대들면서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고깃감아 있는 데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가지셨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 3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우리에게 적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외운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목사님들은 이른비 늦은 비를 막 설명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른비가 뭐래? 늦은 비가 뭐야? 이른비 늦은 비 다 추수에 필요한 비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비 그러니까 먼저 오는 비도 있고 나중에 오는 비도 있어야 농산물이 잘 자라듯이 어김없이 그분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새벽이 이제 끝나가면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변함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비가 뭐고 새벽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뭐고 그건 무슨 뜻인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분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고 흔들리고 부정확하고 틀리고 잘못 알고 있으며 오류투승인 그 누구를 의지한들 우리가 안정할 수 있을까요 고멜처럼 얻어 터지고 몸만 버리고 슬피 울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호세아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외우는 심정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6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이네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너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Not a but b가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네라고 했습니다 이네의 원래 히브리어 표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인 헷세드입니다 헷세드 찬양팀도 있고요 헷세드 성가대도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됐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가 되죠 헷세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 멀시, 헷세드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제가 자랐던 고향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가 적어도 제 기억에 10년 동안 주보의 머리말에 항상 써 있었어요 이거 인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사님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배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예배가 정말 중요하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야지 수많은 5천명이 있는 데서 얘기하셨어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더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예배가 뭔지 자연스럽게 배우지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가지고 예배 설교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내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 아는 거에 관심 없이 예배만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예배 오지 말래 오늘 목사가 그랬어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이 시간을 투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너무 많이 얘기했죠 성경 구약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이며 이것은 알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부간의 동침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을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범죄하고 있는 더러운 고멜 같은 이스라엘과 나는 너하고만 잠자리를 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관계가 되고 싶어 나는 너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때로는 너의 어머니 때로는 너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고 싶다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저라는 거예요 어제는 가서 합장을 하고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올 한 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상치 않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총기 사고가 있었고 여전히 이것을 이용한 정치 세력의 지루한 공방과 비방과 흑색 선전을 보며 우리는 투표해야 되는 사람들로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시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2월이 되면 정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사를 안 해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2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너는 인해를 베풀었는가 너는 나를 알기를 애써왔는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직 남은 기간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가는 시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죠 교회를 이용하십시오 교회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큐티나 눈방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십시오 결국은 사역하자는 얘기구나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역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